안녕하세요. 이어서 부캐입니다. 23렙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 600이네요. 파인 먹여야지. 이건 좀 볼이 넉넉하죠? 자, 볼일째 펜트에 띄었고요. 나오려나? 잡힐려나? 아, 나왔네. 왜 아주 굉장히 좋이네. 부캐는 아직 망나는 게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한 번 잡아야죠. 이렇게 잡자. 어, 뭐야 이게? 아까 얘는 그러고 2천맷으로 잡았죠? 부캐는. 옛날에 가촌데, 이 기회에 생각나는데. 잡히라, 그냥 잡히라. 자, 이스 잡았습니다. 부캐를 잡았습니다. 과연 레벨 23하고 30레벨이 뭔 차이인지. 30레벨 이상 다 똑같은데. 레벨 2레벨 잘 입을 때는 다르거든요. 두퇴 폭풍이고요. 활약을 못하네요. 봉키오보다 더 개체가 안 좋네요. 그래도 이 계정 오늘 망나는 아까 잡았는데. 역상당히 제일 썼죠?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 오, 뭐야. 드래곤 레벨 메달. 드래곤타 10마리 잡았네요. 개아, 꿀. 원래 메달이 없었던 거야? 고런 거야? 야, 어둠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낮았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